안녕하세요 팀모토스입니다 아우디 A4 차량 들어왔구요 트렁크 공간을 100% 사용할 수 있는 에코파워팩 미니를 장착했습니다 트렁크 공간 100% 사용할 수 있구요 아우디 A4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스페어 타이어 뺀 에너지 밑에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 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작업을 해드렸구요 센터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삐삐선으로 잭을 뺐다 꽂았다 할 수 있게 차주분이 직접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별 말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왼쪽에 장착이 되어있는데요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있고 배선 다 폼테이프 처리해서 잡소리 안나게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에코파워팩 미니는 30분 충전으로 30시간이 가능한 인산철 보증 배터리구요 2000에 충방전이 가능하므로 한 7년 정도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AS는 1년이구요 차량을 바꾸실 때마다 그때그때 옮겨다시면 되는 지금 현재 최고의 배터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100% 사용할 수 있는 에코파워팩 미니를 이렇게 아우디 A4 차량에 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키모터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